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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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대답해. 이거. 그냥 바이 오우. 와 멋있다. 자리 색깔 강해서 좀 별로였어요. 잘 다르지 않았나? 해볼만 하잖아. We don't need it. 편집장, 마로우인 정우에 이어 뉴 페이스가 될, The Next! 자, 마로우! 저는 자니즈 대 30년 전속 모델로서 그러면 몇 살이에요? 난 밤파이어예요 밤파이어요. 어머니부터가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 번이부터 난 기다리고 있었어. 혹시 몇 살이... 나한테서... What? 그렇죠. 피부관리를 잘했네. 와 뭐야? 우와, 뭐야? 아니 뭐야? 와... 그 저... 발 포인트! 떨려, 우와. 이거 진짜 떨리는 거야. 라인트 봤어요? 네, 두 번. 혜진은 발레를 하던데. 발레가 아니었습니다. 저는 바람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발레 파킹을 하면 어떨까?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글을 보고 네가 떠오르는 이미지로. 뭘 암호 좋아해? 나이스 마크. 둘 다 별론 법. 따라가진 않거든요. 새로 만들거든요. 닭인가요? 풀렸다. 풀렸다. 3, 2, 1, GO. 태용 씨가 가져가는 걸로. 나 진짜 마음에 들어서 못해봤겠네. 이거 진짜. 2, 2, 2, 2, 1. 태용 씨에서 굉장히 핫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. 유타 씨. 울음 라임. 저 연골.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. 가 정말 깊네요. 감정이 깊어요. 그냥 자연스럽게 끌렸다고 해야 돼. 네. 네. 저는 유타 지망색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.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독창적이고 멋있는 포즈가 나오더라고요. 사실 저 상당한 매력을 봤어요. 맞습니다. 지금 제 마음에 짚고 들어왔어요. 네. 이거 약간 나도 인정인데? 이거 약간 나도 인정인데? 마크를 따라한 그 표정. 마크에 숨겨진 이 아기라고 할까요? 정체가 뭐지? 법에 질린 목도리 도마. 토끼. 토끼. 3, 2, 1. 고. 호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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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는 이제. 호오이. 매력은 조금...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면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Yeah, I don't think so. fast enough. 직설적이었고 텔를 씨가 상당히 간접한 반가운 말 아니에요? 자리야? 포인. 그런 창의성. 건방지니까. 여기까지 해? 뭐야.. 현은 뭐에요? 헛밭.. 나 또 아닌가요? 재연씨는? 또 아닌가요? 여기서 결정 냈어요, 저는. 디테일 있긴 했어요. 배가 살짝 보이긴 했어요. 네, 개인 위주 내 우승자는 바로 혜찬 오! 감사합니다.